아 아 아 너무 많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? 맵다. 근데 뭐 괜찮아 좋아. 따로 이렇게 먹어보고 즐기고 싶어요. 방아이 향을 궁금해신 분에 설명을 드리면 밥에요. 민트 치약을 약간 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. 민트 치약이 뭐니까. 아니 표현을 해줄라니까요. 가장 비슷한 게 민트 치약밖에 없어요.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이거죠. 방아이과 돼죽밥의 향상적인 소합.